황금알롱국 대표 박경희입니다. 여기는 전북 고창지역의 복분자밭에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흙골에 풀도 많이 나있고 복분자가 이렇게 펴져있고 일부 이렇게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복분자가 거의 죽은 것이 없다. 일부 이렇게 고사되는 폭이 있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전체에 많이 안 죽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는 복분자가 잎이 두껍다. 색이 진하다. 잎 색이 진하다. 병반은 같이 이렇게 있으나 병이 진행되어가지고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게 적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 밭에서는 비분을 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질소분을 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잎이 색이 조금 진하다. 그 말은 우리가 수확 이후에 질소분을 가지고 잎이 두꺼워야만이 비에 견딘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장마기에 고추가 시들어 죽고 참깨가 시들어 죽는 원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비오기 전에 우리가 골드 칼라 물 501.5리터 설탕 3키로 그 비가 많이 올 때는 설탕 양을 더 널려서 살포해서 잎 속에 탄수화물을 공급했더라면 이게 여름에 복분자가 안 죽을 수 있다. 그 잘 크고 죽는 원인은 병에 의한 것도 일부 있고 잎이 얇아서 시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얇아져서 시드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병이 과해서 그렇다. 그렇게 아니고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들어서 죽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잎 두께 상당히 얇다. 잎이 색이 연해서 시들어서 죽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고창지역의 복분자가 재배되는 건 겨울에는 동해로 죽고 여름에는 이렇게 질소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비에 의해서 탄수화물 부족으로 비오고 난 뒤에 죽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 이후에도 질소비로 충분히 줘야 된다. 그리고 토양분석에서 정확히 맞추는 게 더 좋다. 지금 현재 수분 30.4% 이시가 0.52 온도 29도 7분 나옵니다. 전체가 잎 두께가 얇다. 사과나무에서 비가 오고 난다. 잎이 갑자기 얼그러져서 나무가 장에 일어난 나무는 죽지 않아도 사과나무가 장에 있는 거나 복분자가 이렇게 고실라지가 말라 죽는 건 거의 유사한 형태다. 그래서 지금 이 밭에서는 죽는 폭이 거의 안 보이는데 그 말은 이 밭에서는 질소 함량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를 재배할 때 자를 때도 아버지 나무와 아들 나무의 차이 순이 좀 길러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세대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주기 좋다. 언덕에 있는 복분자를 잘 안 죽는데 우리가 재배하는 복분자를 죽는다는 말은 뿌리에 장애를 잇고 있다. 뿌리가 손상이 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잘라서 새순이 자라지 않던 상태에서 잘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본밭에서 질소비가 너무 작아서 잎 두께가 얇다. 그래서 비에 의해서 영양이동에 의해서 잎이 얇아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연면 시비도 우리가 일주일에서 한 열을 간격으로 해주고 방제를 해주고 그 시기에 골드 그린 두 번의 골드 칼라 한 번 거기에 설탕을 비올 때는 양을 더 늘려주고 비가 적게 올 때는 물 500에 3키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설탕 물 500에 5키로 7키로 이렇게 늘려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곡창지역에서 복분자밭에서 오늘 7월 20살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